잠깐만.. 아니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 진짜.. 하나, 둘, 셋! 하고 치는 것보다 집권이 낫지 않아? 합체! 합체! 어? 어우 전기와.. 너무 꽉 차와가지고.. 두 분도! 자 두 분! 두 분! 두 분! 두 분! 그래서 진산은 셋이 갔다 오죠? 어? 세 긴 일이요 세 긴 일이요 어? 남수광 님이 무슨.. 옷차림이 포켓으로 찍는 것 같아 야 이러다 마술 하시겠어요? 어 잠깐만.. 이형열 선배님 아니세요? 저 이형열 봤어요 이거 너무 꺾었어요 준비 시작! 뭘 웃어.. 왜 웃어.. 왜 웃어.. 왜 웃어.. 뭐야 이게.. 일어났었다 일어났었어.. 야 마술사 일어났었다.. 야 마술사 일어났었다.. 아니 근데 여기 못하는 사람끼리 해서 꼴지로 아예 뽑죠.. 우리 두.. 허술한 두 분이 한번.. 제대로 한번 해보자.. 겨뤄보자고요.. 아.. 아.. 아 참.. 장모님하고 1박 2일만 보낼 줄 알았더니 80일까지 또.. 별걸 다 해요.. 별걸.. 당신을.. 언제 봤어.. 또 낮잠 버리고.. 짬청 돌려주신 거예요 딱 봤어.. 제가 있는 수업으로.. 홍식 심판이세요.. 진짜? 홍식 심판입니다.. 심판.. 아니 심판이.. 뒤에 지갑을 엉덩이에 포함.. 이거 지금 옐로카줍니다.. 옐로카줄.. 엉덩이가 이만해요.. 저도 진짜.. 아 이 지갑 때문에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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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.. 진짜 자존심 대결이에요.. 아 이분이 진짜 심판이세요? 오.. 독지 심판이에요 심지어.. 아.. 아.. 아이고.. 딱 바로 펴야죠.. 아 좀 심판스럽게 목소리를 해주세요.. 네.. 하나.. 하나.. 둘.. 셋.. 오.. 오.. 진짜 자존심.. 으아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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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라고.. 여기서 이기면 뭐 한다고.. 오.. 야.. 다 빠져도 돼.. 오늘.. 여기서 이기면 뭐 한다고.. 저희로다 지는 거예요.. 곰팔 곰지? 왜 웃기지 마라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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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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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타 어디 갔냐.. 좋아.. 좋아.. 빨리 빠졌어.. 빨리 빠졌어.. 뛰어.. 뛰어.. 나 와이프가 보고 있단 말이야.. 잘 들어오고 있어요.. 야 진짜로.. 우와.. 우와.. 그나마 그 아내는 얼굴을 좀 드시겠네요.. 아 진짜 창피하다.. 야.. 여운을 느끼게 좀 두세요.. 잠시만 남서방님 오세요.. 남서방님 말고 남서방님 오세요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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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야.. 진짜.. 야.. 꼴등이다.. 꼴등.. 아.. 내가 하체는 좀 되는데.. 아.. 해드릴게요.. 야.. 야.. 신서방 진짜.. 시작! 어.. 뭐야.. 어.. 엔진.. 우리 엔진 큰일났어.. 야.. 진짜.. 야.. 엔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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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좀 잘라주세요.. 남서방님.. 그거를 좀 잘라주세요.. 엔진.. 요거가 잘한다.. 신서방 나랑해.. 엔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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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른팔.. 야.. 신 되게 세요.. 센 게 아니라.. 공유하다.. 잘해.. 암진.. 엔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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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셔.. 아휴.. 좀 자요.. 일곱시가 넘었어요.. 아휴..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? 그럼 할머니가 그럼 약 7시까지 들어왔잖아. 아 요즘 늦게 잤잖아요. 할머니는 잠이 없어 본래. 아 물 잘 들었겠다. 장모님 한 번 봐봐요 손 손 줘봐. 언제 풀었어 언제. 새소로 가서. 새소로 가서? 오 잘 들었네. 이쁘다. 네 쓸만하죠? 어 여유 벗어. 수영할 때 이제 이럴하고 이럴하고 수영하시라니까. 발가락 태줄걸. 장모님은 얘기 안 되겠지. 나도 이제 봉숭아 물을 한 번 풀어봐야지. 어이 문 잘 들었다. 장모님 거 내게 더 잘 들었지.